배우 안재옥이 아내 최연주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면서 그의 사랑에 대한 진심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채널A에 아빠는 꽃중년에서 이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안재옥은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녀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와 그녀가 사귀는 것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재옥의 아내인 최연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프로필, 직업 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재옥과 최연주에 대한 알려진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 안재옥과 그의 아내 최연주는 2015년 6월 1일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안재옥은 1971년생으로 현재 53세이며, 그의 아내 최연주는 1980년생으로 44세입니다. 두 사람은 9살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주는 뮤지컬 배우로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일본의 극단 사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06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안재옥과 최연주는 2015년 6월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종종 SNS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의 딸 안수연은 2016년에 태어나 현재 9세, 만 8세이며, 아들 안도연은 2021년에 태어나 올해 4세, 만 3세가 되었습니다. 안재옥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딸 수연이에 대해 말하면서, 수연이는 결혼식 날에 생긴 허니문 베이비로, 그녀의 태명은 한방이다. 나는 45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혼식이를 보낼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 도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부는 둘 다 건강했지만, 아이가 2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도연이는 더욱 소중한 아이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몬테크리스토, 지킬렌하이드, 닥터 지바고, 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뮤지컬계 여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재욱과 그의 아내 최현주의 결혼 이야기는 뮤지컬, 황제 루돌프의 남녀 주인공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뮤지컬 연습실에서 이루어졌고, 안재욱은 그때부터 최현주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재욱은 처음 만난 그날,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볍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현주는 안재욱이 대선배라서 대놓고 웃지 못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안재욱은 그녀의 미소에 반해 평생 그 미소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재욱과 그의 아내 최현주는 뮤지컬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안재욱은 그녀에게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었고, 그녀의 수줍은 웃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며 더욱 농담을 하였고, 그녀는 책상 밑에 대본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반해, 안재욱은 그녀의 미소를 평생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2015년 1월에는 그들의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재욱은 2015년 6월 1일에 결혼할 것이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고, 그들은 연애 시작 6개월 만에 결혼하여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안재욱과 그의 아내 최현주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주변 사람들의 큰 관심과 프로포즈 준비 단계에서의 결혼설 발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안재욱은 처음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녀에게 고백하고 설득하였으며, 그녀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헤어지는 것이 싫었으며, 공연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것이 걱정되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음 날 또 만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확신은 굳어져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남자와 그녀가 사귀는 것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재욱과 최연주는 결혼 후에도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안재욱은 아내 최연주가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밤새도록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나를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최연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남편의 얼굴을 본다. 그가 잠든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그를 깨우지 않기 위해 뽀뽀를 해주지 못한다. 나는 상남자를 좋아한다. 그는 남자답고 책임감이 강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바로 내 남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재욱은 돌싱포맨에서 아내에게 감기를 가져가겠다며 키스를 했다는 사랑스러운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가 뜰 때까지 바라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혼 시절과는 180도 다른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어려움과 아내를 몰래 떠난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아빠는 꽃중년에서 안재욱은 요리와 집안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연주는 우리 둘 다 애교가 많지 않다. 결혼 9년 차가 되니까 담백한 느낌이다. 라고 말하며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재욱은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뮤지컬, 드라마, 예능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빠는 꽃중년에 출연한 안재욱은 앞으로도 좋은 연기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우 안재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